2. 2. 2. 2. 2. 3. 4. 5. 자 시작. 1. 0. 1. 2. 5. 6. 6. 7. 9. 9. 10. 10. 10. 12. 11. 12. 마지막 신청 1, 2, 3, 1 3, 2, 1 1, 2, 3 1, 2, 3 1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저번에 점포보를 하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거죠 다시 한 바퀴 들어가서 저 위에 타고 들어가서 내려오는데 이게 아 또 뭐하시면 공이 여기에서 이게 좌구를 오래 지면 공이 치면 보여요 한 바퀴 들어가요 훈련식 훈련식 키는거 같은데 어떻게 공이 귀신같이 이렇게 잡고 나와요 계속 그러네 했으면 울렁 나 오히려 이런게 더 재밌더라구 공이 자꾸 공 사이에 끔겨있는거 저는 이런 경기가 재밌습니다 공사에 막 끼워놓고 애간장 놓게 하는 경기가 재밌습니다 경기가 막 진흙탕되고 코당에서는 이런 경기가 안 나오는 거야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다 신경 쓰지 않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점. 틀려요. 1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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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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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10점 나왔고요. 9점 남았고요. 8점 남았고요. 6점. 5점 남았고요. 1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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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고요. 했어요. 진짜 키가 너무 작더라구요 어떻게 뒤로 갔어? 뒤로가 안전 와 미치겠네 공격이 안 돼 공격이 안 돼 2개 어깨 자 1점 남고요 자 어때 매너 바디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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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